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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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구적이다. 제발 뵐게. 제발 이번에도 88개만. 아 93개. 그게 아닌데. 나 미친. 93개야. 혹시 봉투 같은 거 못 보셨죠? 변상된 미션. 천장에 점프해서 조이 다섯 장을 붙이시오. 됐어. 이거 완전 나를 위한 미션이네. 나만큼 이거 붙이지. 천장에다 이거를. 천장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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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다 빨리. 빨리. 다섯 개. 빨리. 뛰어. 아 역시 얘를 위한 미션이야. 빨리. 너 다시고 보네. 네. 빨리. 아 역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아 시작. 다섯 개.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최지호 이름표에 몰래 다가가 최자우로 만드시오. 이걸로 지금 이름표에다가 그으라고요? 지금 계리 오빠 아웃돼서 이름표 근처에도 못 가요. 아주 꺼렸네. 어, 지호야. 오빠. 내가 지금 봉투를 찾았는데요. 내가 지금 받은 미션이 선배님 이름표 최지호를 글자 하나 더 붙여서 최자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매직을 받았는데요. 오빠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선배님이랑 같이 계시죠? 어.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 오빠. 네. 아, 아, 왜? 왜요? 별 찾았어요? 별 찾았어요. 별 찾았어요. 어딨어, 봐봐. 하나 있지? 숨겼죠, 별? 별 없어. 어디? 진짜 별 없어. 아, 나 조묵이한테 쫓기다가 지금. 아, 이거 다 같이 할까요? 아, 그럴까요? 일단 연화, 일단 연화. 무슨 석진옥과 영화펠트. 무슨 석진옥과 영화펠트. 무슨 석진옥과 영화펠트. 아, 누나는 별이 없잖아. 아, 자존심 상해. 아, 나 진짜. 아, 둘이 자존심 상해. 오빠. 빨리 찾아요. 별 타 있어요? 어, 지효를. 나 지금 없어. 나도 없어. 빨리 찾자. 오빠, 하나 찾거든 오세요? 알았어. 알죠, 무슨 얘기인지. 찾으니까 갈게. 알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어, 알았어. 어, 자존심 상해. 어떻게. 진짜. 그렇게 부른거야. 진짜. 진짜. 이렇게 부른거야. 그래. 진짜. 그렇게 부른거야. 내가 쓰라고.